4번 글라이던데? 저거 어딨어? 앞쪽이긴 했는데 소리? 폭소리 뭐야? 폭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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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roughout 왼쪽 땡 embark 나를 위험했어 내려봐맞아 직접 만들어줄게 으흐희 얘 타이피 나이스 내 앞에 라스트 나이스 들어왔다 결국엔 우리가 했다 차로 두명치 들어왔다잉 그리고 한 명 개피 만들었는데 저기 안좋네 내 앞에 발소리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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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1층 2층 2층 내 핑쪽 방 안에 있어 둘이 팀이다 한 명 기절이고 폭폭 성장 조심 아이씨 내려가서 허커 치는게 나일수도 살리고 있었던데 나이스 이거지 어디서 살릴려고 블루칩으로 살릴수 있긴하거든 한 명 맨션 가면 그 오른쪽 오른쪽 시체 오른쪽 뒤에가 내 시체다 내가 우탄이 없어 오른쪽 뒤에 여기가 차 내가 타고 온거 있을거야 오른쪽 아래에 정면사람 정면사람 왼쪽 나무 왼쪽 그리고 한 명 그 중 면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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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가면 돼 면사람 면사람 파트 있을수도 있긴하겠다 파트 있을수도 있긴하겠다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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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해 어 아 아 아 아 조금의 운명이여 됐어 너무 좋고 50초 차 대놓고 그냥 제일 높은 건물 먹고 있는게 나이 또 살리러 보내야 될수도 있거든 여기 지금 먹고있던거 잡았다 아 근데 잘 잡았다 아씨 하나 높였는데 바로 그냥 그 그 정면에 또 침고 있어가지고 딱 그 위치가 떨어진 위치가 애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응 이번에 플커드 말고 한 명 두 명인 애들이 많아 저 사람인거지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 아 그 사람이다 나이스 아 그렇지 헤드 딱 걸렸네 헤드 안 딱 걸렸네 오토 비행기 탑승 아 딴 애가 잡았다 야 자기장 빠졌다 나 일단 그래도 그쪽으로 갈게 몇초 남았냐? 여기 애미사고 받을게 있어 애미사고의 사이가 있어 이거 멘션도 안 털렸을 것 같아서 살짝 그냥 들어가서 쫓고 글로 갈게 잠시만 보급있다 보급 먹고 올게 차를 붙여줘 여기 총소리 난다 나 일단 그로자 먹었거든 차악 어 끌고 와주는게 나이네 부신거 같긴 한데 왜 내 앞에 살아 높이는 높이 도트가 없어 왜 나무에 살아 상대는 좋은거 같다 음 그냥 들어가야겠다 나 그냥 신체라고 생각해 지금 구로자 60발에 구성하나 끝임 트렁크 이거 가져가 오케 너무 좋다 이러면 삶아 혹시 도트 남는건 없지 내가 요거 갈거같아 아리가또 내가 그냥 은선 갈게 어 하고싶은데가 그 사람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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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벼락 오케오케 아 저기하나 이러면 그냥 이거 한 나 한명을 못봤어 담벼락사람이 어딜 말한거야 여기도 핑크집 담벼락 핑크집 담벼락 한 이쪽방이야 아 근데 이거 여기서 나 그냥 치료만 하고 이번 핑크집이 이거 뭔데 아 아까 근데 아래에 떠내서 잡아야되 앞에 여기 뛰었다 여기 여기 너 핑크 쪽에 살아 지금 화면병 던지죠 아 이리로 들어오게 해야 되긴 하거든 그냥 차 계속 차 타고 가든지 차 그냥 계속 타고 있어도 어 내가 위치 찍어줄게 차 타고 다녀도 될 듯 진짜 나 길리라 어 아 여깄다 여깄다 호시네 하나 남았어 뭐 인간 나이스 나이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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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트해 나 나 쳐 보는 내 눈이 흔들려 그래